저희가 이제 그 스페셜 찬이방을 해서 형이 또 이제 특별히 들어왔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때도 난입했었죠 맞아요 그 그저 그 인베이드 했었죠 아 그쵸 그쵸 아예 그 그냥 쳐들어왔었죠 그쵸 쳐들어왔고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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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들어온 쳐들어왔어요 그쵸 그쵸 쳐들어온 그래서 쳐들어왔대요 아니 저 형들이 헬로우 에브리먼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그러게요 오늘 과연 그 스페셜 게스트가 누구일지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기대 반 긴장 반 하고 있고 어 하하 네 하하하하 전 사실 저도 사실 이 사람 이 사람? 이.. 이 분? 이.. 이.. 이 친구 이 친구는 아닌데 혹시 추천 있나요? 아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어디서나 텔레파시로 이렇게 노래 추천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한 번 그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아니었나 보네요 아우 좋네요 혹시 여러분 혹시 예상은 되나요? 혹시 누구인지 자 우리 한이 나왔습니다 한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데이식 선배님의 영케이 선배님입니다 공개자원 추리 금지 여긴 백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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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자가 들고 싶다면 박박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진행은 그 흐름이 가는 대로 그거를 잘 타고 들어가는 그런 게 진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 서핑 같은 느낌인 건가? 아 그쵸 파도가 오면은 파도가 게스트를 하면은 그 파도를 잘 타줘야 되잖아요 아 파도가 좀 멀리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해변까지 가는 건데 예예 아깝잖아요 파도가 끝나는 거까지? 그쵸 그쵸 그럼 그거 들어볼까요?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서 네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살짝 볼륨을 줄어놓고 네 그 찬 씨가 커버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안타깝다 아 그건 안 돼 그럼 다음에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래요 찬 씨가 부르는 Where the sea sleeps 아니요 아니요 왜? 빵챤 에이 에이 노? 노 다시 나가고 나면 찾아올 때 수 없는 너무 달콤할 테니까 다시 한번 더 알아요 다시 한번 더 알아요 이해가 되나요? 네 Byung-K has written so many songs Bro in the past 4 years I'm surprised I'm surprised he remembers any of them 오케이? I'm surprised he remembers any of them The guy is a genius 오케이? 그 일주일 동안은 자전거로 이렇게 풀어서 들었을 것 같아요 지겨웠구나 아니 지겨운 건 아니고 들으면서 좀 자고 아니 요새는 좀 약간 허전한 게 바로 앞에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데 네 얼른 그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영상편지 한 번 갈게요 진행은 제가... 맞잖아, 죄송해요 예, 예, 선배님 가버렸네 방금 들었던 곡은 우리 데이 6, 이븐 오브 데이 선배님들의 파도가 끝나는 곡까지였습니다 아니 선배님 아니죠, 이븐 오브 데이는 사실 후배님이죠 근데, 근데 그래도 오리지널이 있잖아요, 데이 6 지금! 지금 뭘로 할까요? 이븐 오브 데이로 갈까요, 데이 6로 할까요? 형인 걸로 오케이, 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위고 위고? 네 아, 위고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죠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죠 아, 그래요? 네 그럼 형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당신도 제 거 다 들어보시잖아요 당연하죠 아, 그냥 다 들어보는 거예요 아, 니은, 시읒, 기역, 묘 되게 신기한 거 제가 알려줄까요? 방금 뭐야? 뭐요? 방금 어떻게 쳤어요? 니은, 시읒, 기역, 묘를 쳐도 스트레이 키즈가 나오네 그러네요 멋있다 그냥 어떻게 해서도 스트레이 키즈로 흘러납니다 형, 그러지 마요 아니요, 이게 그... It's the algorithm It's the algorithm That's what it does 다들 참 잘해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요, 부끄러워요 저는 기억나는 게 그거 있네요 뭐야, 형? 찬씨가 그... 상자 안에 구겨진 어? 구겨 들어간 뭐 게임하고 있었나? 스마트코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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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나? 아니, 왜냐면 아니, 찬씨가 아니, 찬씨가 지금도 작고 귀여운데 무슨 인형 같았어 얘 막 향 맨날 향 막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귀엽다 입어만 입고 미치겠다 들어가지고 그냥 막 어디다 막 구겨 넣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러기에는 얼마 전에 그 민소매 입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야, 막 뭐, 뭐, 뭐 뭐하게 되냐 형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 아, 공이 네 뭐 잘하네 하하하하 아, 아, 안그래도 약간 선배님들 이다 보니까 나 마이데이 분들도 저한테는 또 선배님 같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은 물이 있지만 아 그 찬 씨만 그렇게 느낄 거예요 오케이 나만 그런 걸로 또 추천곡 하나 해주시죠 제 추천곡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 저희 그 땡스토까지 듣고 끝낼 거예요 이제 아 그러면은 아직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아 피곤하세요? 전혀 안 피곤해요 형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피곤하면 갈라 아 그럼 저 가고 이제 영희는 영희는 이렇게 되는 느낌 가세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저 끌 줄 알아요 이거 저 이거 몇 번 해봤어요 많이 해봤죠 형은 너무 기대됩니다 찬 씨? 저 이 노래 처음 듣고 아 이거 아마 형한테 말했었죠 형 눈치챌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너무 공감해서 저 그 자리에서 그냥 울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울어버렸어요 저도 참고 싶어도 말해줬어요? 저 이거 말했어요 형 제가 말했는데 아니 나는 찬 씨가 눈물을 흘리고 슬픈 게 기억 속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나 봐 우와 This guy 내게서 아무 이유 없이 혹시 난 저보다 착각인 건지 그냥 저 바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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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우리 멤버들은 다행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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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우리 멤버들은 다행히 못 봤는데 혼자서 이러면서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참으려고 그다음에 끝나고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닦고 계속 많이 외로웠어요 아니 그때 음악을 그렇게 외로웠어요 세상이 그랬나요? 세상 때려줄까요? 세상에 때려주세요 얍 얍 형이 마지막 추천곡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우리 지금 봐주시는 마이데이 분들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스테이 분들 덕분에 재밌는 시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MC님 아휴 스무스 하시네요 그래요? 거의 뭐 이거였어요 그래요? 진짜 스무스 그럼요 형 춤추는 것도 오랜만에 보고 싶다 지금 춤추고 있잖아 이거 춤이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형 보통 아아 아니 근데 진짜 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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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형이 너를 들으면서 항상 그 그림이 떠올라요 콘서트에서 모두가 함께 노래 부르는 그 그림 알죠? 그리고 그게 항상 느껴지는 게 우리 형이 또 이제 곡 만드는 그 실력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서 저한테는 물론 형이지만 또 선생님 있는 느낌도 있어요 집중력이 정말 빵인 우리 선생님 오늘 형 덕분에 진짜 옛날 생각들이 다 들어온 것 같고 그것도 기억나네요 숙소에서 정말 집중력이 빵인 우리 형 K형 아주 귀엽죠 다음에 또 누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도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성지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인사 방식 같은 거 있나요? 제가 늘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형 저 요새 또 하는 Stay가 또 저희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어서 또 하는 게 있는데 형도 네네네네 가기 전에 Stay에게 허그를 정말 디지털한 허그 오케이 온라인 학원으로 이렇게 해주면 우리 Stay가 또 아주 아주 좋아요 형도 혹시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한번 해본 적 없죠? 왜 없죠? 야 안 민망해? 전 괜찮은데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 앞에서는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기분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형 너무 부끄러워하니 됐어요 형 됐어 됐어 아 했어요 한 걸로 진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를 이렇게 하고요 윙크를 하면 돼요 그냥 윙크하면서 소리 내야 돼요 잘한다 형 아무튼 네 저희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생각나였어요 흐흐흫 잘라내 guilt